애매이 갈비, 애매이 갈비? 갈비를 치겠네. 처음 들어보니까. 우와, 이 메뉴 뭐예요? 프라이팅 너무 예쁘다. 굉장히 핫한 음식이에요. 흔하게 볼 수 있는 요리들은 아니에요. 우리가 마지막 황제인 것 같이. 암이 고기치기 들어가나요, 지금? 저거지, 저거지. 실제로 들었다. 4개 지금. 4개? 이거 똑같은 걸로 10개 적어주세요. 양이 조금, 너무 많이 시켜서 스포츠기가 랩 벌렸는데? 국가대표 우한 투수라고 해서 윤석민! 운동선수들이 나오는 걸 몇 번 봤어요. 생각한 것보다 좀 시원치 않다. 야구 선수들은 뭔가 달라요. 먹호예요. 보여드릴게요, 이따가. 제가 마무리 투수인데. 먹을 줄 아네. 자, 또 이번 1개. 온다! 와! 동상은 푸짐하다. 그래, 저래야 먹방이지. 야구에서 나왔잖아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. 베티라!